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.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.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,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알찬 일정이 되었고 좋은 네트워크를 많이 갖게 되었어요. 정말 좋은 성과를 갖고 돌아가는 기분입니다. 사실 같이 온 팀들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한 것만으로도 영광이고요. 정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많이 배우고 일본 시장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게 된 기회고 여러 많은 VCD라든가 많은 한국의 기업들, 일본에 계신 한국 기업들도 많이 만났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. 그건 좀 더 많이 활용해서 좀 더 일본 시장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많은 앞으로 사업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 제가 출장을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단연코 제가 다녔던 출장 중에서 가장 오리게나이징이 잘 됐고 주체 측의 노고랑 경험이 돋보였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. 특히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모든 준비가 스타트업의 니즈에 가장 잘 맞게 맞춰져 있던 참 좋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. 템플을 통해서 좋은 투자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만나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. 이런 기회를 주신 스타트업 언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일본의 좋은 VC들하고 파트너들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. 이런 행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한국의 스타트업들을 일본에 소개하는 재팬프트캠프 행사를 지금 막 끝냈고요. 일본의 VC분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. 그래서 보람을 이렇게 느끼고 이번에도 많은 좋은 성과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